노량진 뉴타운 중 최대 여로 꼽히는 1구역이 최근 최고 45층 계획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다음 달 총회 결과에 입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 세대에 가까운 규모로 노량진 뉴타운 3분의 1에 육박하는 노량진 1구역. 지하철 1구호선 역세권 입지에다 일반 분양만 1,200세대가 넘어 노량진 재개발 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곳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시공사 경쟁 입찰이 유찰됐지만 지난 4월 포스코 ENC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사업 봉계도에 올랐습니다. 1구역은 최근 최고층수 변경을 논의 중입니다. 기존 최고 33층에서 45층으로 바꾸려는 건데 이럴 경우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고층 아파트가 됩니다. 다만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원하는 데로 가자 하시는 분들도 좀 더러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의 가치로 가치 상승인데 조금 고생하더라도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현재 노량진 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층수 변경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총 411세대로 규모는 작지만 이 구역이 먼저 기존 29층에서 최고 45층 설계 변경에 나섰고 4구역은 기존 최고 30층에서 35층으로 높였습니다. 3구역도 최고 35층으로 높이는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1구역 조합은 다음 달 중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의견을 물어 최고층수 상향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층구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최종 의견을 듣고 가겠다는 취지예요. 안 하겠다는 취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층수 변경과는 별도로 1구역은 기존 500세대가 넘는 소형 물량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설계안 변경도 추진합니다. 이럴 경우 세대수는 기존보다 줄어들지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감사합니다.